발벗고 나서다라는 표현은 어떤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동참한다는 뜻을 가집니다. 이는 옛날 농사일에 모두가 맨발로 적극 참여했던 상황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는 봉사활동에 발벗고 나섰다. 우리 팀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그녀는 자선 행사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학생들은 학교 축제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연구원들은 실험의 성공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그는 동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운동선수들은 팀의 승리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그녀는 환경 보호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그녀는 환경 보호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그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복문의 예시문에서 사용되었던 한글 단어를 학습해 보겠습니다. let's learn the Korean words used in the example sentences in the text. 발벗고 나서다. actively participate. 봉사활동. volunteer work. 프로젝트. project. 성공시키다. make a success. 자선행사. charity event. 학교 축제. school festival. 연구원. researcher. 실험. 동료의 문제. colleagues problem. 해결하기. solve. 운동선수. athlete. 팀의 승리. 팀의 승리. 팀의 승리. 환경 보호. environmental protection. 국민. citizen. 국가의 발전. development of the nation. 가족의 행복. family's happiness. Thank you. 김샘 한국어.